유엔총회 고위급 회계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한밀 외교장관이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3일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뉴욕에서 한밀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새나라 장관은 각국의 정치적 변화에 관계없이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우라늄 시설 공개와 북로 불법 군사협력 등의 우려를 표하고 긴밀한 3국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이끌기로 했습니다.